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제 게임 플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다시 스트렝스 훈련을 시작해볼 생각이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11월경에 있는 파워리프팅 대회도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졸업 막학기라 학업에 매우 많은 취업이 있습니다. 시간을 쏟아붓고 있지만 충분히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도 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스트렝스 여정을 떠나볼 생각입니다. 우선 장기적인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자면 74kg 체급으로 3대 운동 600을 드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초에 나갔던 대회는 약 79kg 정도 체중으로 595kg의 기록을 세웠고 이번에는 한 체급 낮게 출전을 해서 600을 드는 게 올해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제 게임플랜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게임플랜은 매우 간단합니다. 퀄리티 랩스 한 해 한 해 모든 횟수에 퀄리티를 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운동을 수행하는 한 동작 한 동작에 최선의 집중도를 쏟아붓고 모든 자세를 완벽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은 웬들러 531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 제일 많이 하는 날이 5회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집중해서 퀄리티 랩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보조운동도 8회 이상을 넘기지 않고 6에서 8회를 목표로 타임 언덜 텐션 또한 30에서 40초를 목표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제가 일전에 타임 언덜 텐션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꼭 10에서 12회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 언덜 텐션을 충분히 활용하면 6에서 8회만으로도 충분한 근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6에서 8회를 선호하는 이유는 집중도의 차이입니다. 10에서 12회는 조금 집중도를 잃기 쉽지만 6에서 8회는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올리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게임 플랜에 관한 설명이었고 제 게임 플랜에 관한 설명이었고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요약해 드리자면 모든 운동 한 해 한 해를 완벽을 추구하면서 운동을 할 계획이고 횟수 채우기 운동이 아니라 한 세트 한 세트 모든 운동을 제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퀄리티 랩을 쌓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영상에 많은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